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행 보조장치인 fsd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차선도 바꾸고 신호등을 감지하며 설정한 목적지를 찾아간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 탑재된 것과 달리 fsd는 1만 2천 달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월 199달러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 머스크는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테슬라 신규 구매자 등에게 fsd를 시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의 아무도 fsd가 실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무료 시험 운행은 전기차 수요 감소를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경우 작년 하반기 가격을 5% 낮췄지만 판매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 조사기관 분석가 샘 아부엘사미드는 차량 가격 인화와 fsd 도입이 저조하면서 테슬라의 마진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fsd 시연을 강조한 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한때 6% 이상 오르기도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중국 2월 아이폰 출하량 작년 대비 33% 하락 애플의 지난달 아이폰 중국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중국에서 아이폰을 240만대 출하하는 데 그쳤다. 예년보다 길었던 춘제 연휴에 따른 수요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1월 출하량도 550만대로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최신 단말기인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화웨이가 부상하며 고급 제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등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시장 분석업체 카날리스의 니콜펑 애널리스트는 중국 내 소매망은 여전히 작년 4분기 출하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달간 출하량 감소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춘제에 앞서 이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판매 부진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휴대용 콘솔 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이미 출시된 게이밍 어프와 닌텐도 스위치 등이 점류하던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엑스박스와 관련해 유력한 소식통으로 꼽히는 제즈코드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현재 엑스박스가 휴대용 게임 콘솔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선 소형화된 엑스박스 콘솔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선 ms가 제출한 차세대 제품 개발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했는데 관련 문서에서 새로운 휴대용 하드웨어의 존재가 포착되면서다. ms 측에선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진 않았다. 코든의 주장에 따르면 ms는 휴대용 엑스박스 시제품을 개발하면서 기기 규격에 최적화된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구동과 자체적인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는 기기로 구현했으며 향후 상용화를 앞두고 만성도를 향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s의 신제품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혹은 가정용 콘솔과의 연동을 요구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기가 아닌 닌텐도 스위치 및 기성 pc 브랜드의 게이밍 어프와 비슷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 스펜서 ms 엑스박스 게이밍 사업부 총괄의 최근 발언 역시 이러한 추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는 게임 매체 폴리곤과의 인터뷰에서 벨브 레노버 에이수스가 새로운 폼팩터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만 윈도 기반의 os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라고 주장했다. 다만 ms의 계획상 휴대용 엑스박스의 출시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기획과 개발은 아직 초기적인 단계를 지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제품의 하드웨어 재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기기가 발휘하는 게이밍 성능이 어떤 수준일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할 프로세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예측이 제기된다. 해외 it 매체 노트북 체크는 펜서레이크 노바레이크와 같은 인텔의 차세대 soc는 물론 amd의 jen6 cpu나 르헨나 oi gpu를 탑재한 apu 등도 유력한 후보군이다라며 혹은 퀄컴이 내세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기대만큼의 성능을 발휘한다면 이아함 아키텍처 기반의 cpu가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이밍 어프 제품군을 포함한 휴대용 콘솔 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팀텍을 통해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벨브 코퍼레이션은 오는 2026년 말까지 2세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올해엔 msi와 같은 기성 pc 브랜드의 신제품이 줄줄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닌텐도는 기대를 모았던 차세대 스위치를 2025년 상반기 중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 뉴욕 라로 확대 아마존은 26일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오스틴, 인디애나폴리스, 마이애미, 피닉스, 시애틀에서 제공되고 있는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를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까지 확대했다. 아마존은 또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드론 기반으로 처방약을 배송하며 연말까지 12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그 헤링턴 월드와이드 아마존 스토어 CEO는 아마존 파머시의 배송에 세계적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아마존은 처방약의 가정 배송을 위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은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집에서 약을 배달받을 때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